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톡의 총괄대표 허프로입니다. 카카오톡 이번에 특가 장기렌트 가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허프로가 S클라스 수입차만 한다고 하시는데 안 들었습니다. 이 장기렌트도 거의 주종목입니다. 지금 포털사이트 같은 데 보면 참 장기렌트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무조건 뭐 그랜저 25만원 가격 올려놓고 이런 허위성 허무 맹랑한 견적과 이 사기 견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돼지도 않은 과다 할인을 믿기로 사기성 그리고 가격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허프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허프로는 30년 실내 허프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이 금액은 제로플레는 초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수금이 이제 그 말 그대로 선수금이 들어가는 거고 무보중 60개월 기준이며 등록비,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디올류 브랜저입니다. 가격 보면 이 3,743만원입니다. 이 제로플레는 62만 3천원 그리고 선납금 30% 했을 때는 399,980원입니다. 여기서 국산차들은 뭐 옵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수입차하고 달라서. 여기서 이제 옵션을 뭐 4륜이라든지 막 집어넣으면 당연히 금액은 올라가겠죠. 그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 AW 5인승 스탠다드입니다. 선납금 30%일 때 107만원, 제로플랜 160만원입니다. GV70 67만 2천원입니다. GV80 인기차종이죠. 65만 8천원, 제로플랜 104만원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용입니다. 디올류 산타페입니다. 선납금 40%일 때 40만 4천원, 제로플랜 64만 5천원입니다. 현대차 펠리세드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133만원일 때 49만 7천원, 포레스 39만 3천원, 기아의 K8 38만원, 제로플랜 58만원,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 제로플랜 가격도 높아집니다. 월 납입금이요. 기아의 셀토스 선납금 30%일 때 월 28만원, 제로플랜 41만원, 스포티지 떡 나가고, 기아의 소렌토 떡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가격 좋습니다. 37만원대, 42만원대입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토에서 장기렌트 금액을 알려드렸는데 장기렌트 금액 이번에 싸게 잘 넣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국산차 모든 차종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토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뻥튀기 견적을 준다면 허프로 지금 직통전화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고발해 주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허프로가 중징계 내지 인센티브 이몰수 아니면 사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총관대표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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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